그년이랑 눈 맞아서 도망간 것 같아요.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중에서 하나 불러. 이거, 이거요. 맞아. 도망갔어. 네? 그게 다예요? 아저씨, 아가씨가 더 열심히 살아. 열심히 살고 있어요. 더 열심히 살라고. 더, 더. 성불사 주지 스님이 됐다더니. 이게 절이니? 스승님이 내려다보시는데 부끄럽지도 않아? 시민! 시민! 아, 30분만 기다려주세요. 인쇄 시간 맞출 수 있을 거예요. 네? 아, 무슨 일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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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봐, 서봐, 서봐. 시민!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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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님! 선배님 생일을 위해서 저희가 노래한 거고. 하나, 둘, 셋, 넷. 생일을 축하해요! 생일을 축하해요! 생일을 축하해요! 축하! 생일을 축하해! 축하해요! 축하해요! 아! 생일이 지난 지가 몇 달이 지났는데. 아, 진짜. 부장님이 생일을 하고 있는데. 아닌가? 저봐, 아니라고 했잖아. 이 병신아. 부장님! 에세이 임원 추가 직원 기사 뽑았어요. 저 완전 잘했죠? 아, 진짜 힘들어. 죽는 줄... 에세이가 정직의 네트워크를 움직이기 시작했어. 지금 사장단 회의에서 우리 팀을 해체하고 오보 기사 내기로 결정했다. 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오보라니요. 제가 6개월 동안 파헤쳐서 증원 확보한 건데. 지금 장난하시는 거죠? 그죠? 아까 검찰에서 수색영장 나왔었고 국정원에서도 나왔었어. 하여간 너 때문에 우리 회사 공중분해되게 생겼다. 너나 내 모가지가 문제가 아니라 잘못 건드렸어. 손 떼자. 이번에 울진이라는 곳에 전국에서 난다긴다는 점쟁이들이 모여서 큰 제사를 지낸다고 하니까. 그거 취재하면서 당분간 좀 피해 있어. 에세이 그룹이 네 생각만큼 만만한 곳이 아니야. 저기 잠시만요. 저기 여쭤볼 게 있는데요. 여쭤볼까? レース enquête сп vì'MCU. 모나sche bells. 외나마나 꽃&놈보겠지? 여자들이란. 아 근데 근데 저기 박 박사님이시죠. infB에서 봤어요 엑소시스트에 게스트로 출연하셨던 거. 아. 우리 쑥스럽게 케이블 방송 가시고. 자, 여기 뽐 먹으러. 아! 당신! 얼마 전에 남친한테 또 채였지? 걱정 마. 고생겨. 저, 저기야! 아니거든요? 하... 울어요? 아니요, 크라이스트라는 친구가 있다고. 오케이. How many times fight with devil? 16 in Africa, 11 in South America. 오, 리얼리? 16, many times. 어떻게 싸우는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아까 제가 들어보기에 크라이스트, 친구와 크라이스트가 있나봐요. 맞죠? 크라이스트. 아, 될 친구는 없어요, 제가. 아, 될 친구는 없어요, 제가. 시민대사,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10분 늦었어. 10분 늦었어. 내가 여기밖에 없네. 시민대사. 시민대사. 스승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니 많이 부끄러워졌나보지? 귀신 잡으러 왔지. 사형이랑 노닥거리러 온 거 아니지. 내지가 않으면 말 걸지 마시지, 그래. 우아,인데.. 아빠? 이런저력은 참조하였지만 메시지 1호까지 Ctrl 숙성에 적당되어 갔던raf Senate앞을 내리도록 노력했고, 사실은 오늘 공항이 모두 2호까지 수행했고, 전기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정으로 그대로 적당되었습니다. 사형, 영천만 추억 느껴져? 지혜 죽여 율령이구나. 이 스프링 안 들어! 부적 준비해! 빨리! 비교! 부적 비교! 가끔가다 안 먹는 놈도 있어! 억지로 비교!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아저씨, 왜 이렇게 많이 봐요!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뭐하는 거야? 잡아! 입 벌려! 입 벌려! 입 벌려! 이 년아, 입 벌려! 이 년아! 이리 와 WHILE! 이렇게. kauDA! 이리 와봐!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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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아악! 저걸을 정리해. 안 정리해. 주의하세요. 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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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중심 뒤로! 우리 중심 뒤로! 뒤로, 뒤로, 뒤로! 어떠신가, 개눈깔? 뭐가 좀 보이시나? 내 생전이 이렇게 무서운 음기는 처음 봐. 사형. 이러다 또 똥 싸고 도망치는 거 아니야? 그거 다 아니라고 내가 얘기해. 저기요. 방금 전 그 일, 왜 그런 거예요? 저 마을에 원한이 큰 원혼들이 참 많은 게지. 억울하게 죽임당한 영혼들이 참 많은 게야. 그러니까 그 죽임당한 원혼들이 억울한 게 많아서 버스를 막 고장내고 그랬다는 건데. 그렇게 기사 내보내면 재미는 있겠네요. 예전에 여기 있던 백왕산 사장이 쓰던 사택인데, 천도제 지내는 동안 내 집이다 생각들 하시고 편의도 쉬세요. 네.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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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